면접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된 오전반, 오후반 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면접 시간 및 절차입니다. 수험생은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 면접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은 후, 발표 자료 작성실로 이동합니다. 발표 자료 작성실에서 수험생은 교직 적 인성문항에 대한 발표 자료를 약 10분간 작성합니다. 이후 면접실에 입실, 작성 내용을 발표하고 발표 내용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 관련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실제 면접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이나, 이는 학과별, 수험생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큰 스승인재 전형은 면접에서 현장실사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있으며, 총 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수험생은 개인별 면접이 종료되는 즉시 귀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문항 예시입니다. 교직 적 인성문항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적 주제나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토론하는 습관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회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 기출 문제를 입학안 내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질문은 지원자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의미 있게 활동한 사례나 이를 통해 배운 점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록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면접평가 항목 및 방법입니다. 면접평가 항목은 발표 능력, 지적 잠재력, 전공적합성, 교직 적 인성, 의지 및 열정이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위원별 ABCDF에 5개의 종합평가 등급 중 하나의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관련 요소를 두루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할 뿐, 모든 항목이 우수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면접평가위원은 3인이며, 평가위원별 종합평가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면접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전면 실시함에 따라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 및 친인척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을 암시하는 발언이 금지되고, 면접 시 교복 착용도 불가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9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